장태준 역을 배닫았습니다.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국회로 들어간 장태준 장태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장태준의 더 큰 양함은 6그램의 극기의형 금벤지라고 하는데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작품마다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 능력을 보여주는 배우 이정재씨가 연계할 보장한 장태준 과연 어떤 인물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셨고요. 우리 이정재씨 10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가고셨습니다.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고깝다고 손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이쪽부터 손인사. 오른쪽도 한번. 정면도 한번 손인사. 네, 시간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이정재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 10일 안식이신데 이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장태준의 더 큰 양함은 6그램의 극기의형 금벤지라고 하는데요.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작품마다 독보적인 캐릭터 소화 능력을 보여주는 배우 이정재씨가 연계할 보장한 장태준 과연 어떤 인물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셨고요. 우리 이정재씨 10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가고셨습니다.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갑다고 손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이쪽부터 손인사. 오른쪽도 한번. 정면도 한번 손인사. 네. 시간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네. 이정재씨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으로.